근데 여기 정원이 형, 정원이 형, 정원이 형 기회가 있는 거잖아. 그렇죠. 한 명씩 성공할 때마다 1인분씩 공격하시는 겁니다. 계속 게임을 진행하겠습니다. 은정훈 씨 도전을 찾습니다. 이게 그냥 패턴대로 갔을까? 짝홀, 짝, 짝홀, 짝. 그럼 홀인데. 아, 일할 때 고르기 어렵지. 짝홀, 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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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. 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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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. 제 제일 표정이 뭔데? 홀이에요? 그래서 이번엔 저도 모릅니다. 아, 많이 잡았다. 많이 잡은 거야. 좀 알게 잡지. 누구야? 급하게 쫓아내는 거야, 진짜? 본다, 본다, 본다. 어허, 그리야 진실을 말하거라. 아, 왠지. 아, 왠지. 홀 같은데. 그치. 다섯 개 같은데. 나도 딱 그런 느낌이야. 오케이, 홀이야 형. 홀포유로. 오케이? 홀포유로 가. 홀포유로 가. 홀! 홀? 홀, 홀, 홀. 은정훈 씨 뭐라고 하셨죠? 은정훈 씨 뭐라고 하셨죠? 예? 형, 짝으로 가. 짝으로 가야 돼. 자 형, 짝으로 가. 오오오오오오. 짝으로 가야 돼. 오오오오. 짝이다, 이거 짝이야. 짝이야, 기회 한 번 더 준 거야. 홀 때마다 나의 긴쟁들. 형, 기회 한 번 더 준 거 같은데요? 우선 홀로 가, 카메라를 안 뺏는데. 우선 홀로 가, 카메라를 안 뺏는데. 짝이야. 이건 기회를 준 게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짝으로 가야 돼. 오오오오! 짝이다. 뭐지? 뭐야? 왜 저리, 왜 저리... 아, 저렇게 기회를 한 게 아니야. 야 이거 키우신 거 같아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분명히 형 방송에 밑에 자막으로 기회를 줬는데 믿지 않는 인간 해가 될 거야. 빨리 해봐. 기회를 줬으나 믿지 않으셨습니다. 그럼 믿어야 되는 거야? 어 그럼 그걸 꽃대로 간다니까 빨리. 정답을 바꾸시겠습니까? 기회를 줬고 말해. 기회를 줬고 말해. 나는 알아. 짜리야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짜리야. 짜리야 빨리 가. 붕고 싶어. 붕고 싶어. 쩝. 아니야 아니야. 자 오케이 자 뭐야. 자 하나 둘 셋. 호루자. 연정훈. 탈락. 당한 거야? 뭐야 이거 뭐야 지금. 아니 왜 그랬지 않는데 왜 그래요? 왜 그래? 미안 너 콕 배가 쏘니까. 우와 형 상처가 된다. 아니 호루를 했잖아 선생님. 너 되게. 다시 하세요라고. 다시 하세요라고 한 적 없고 뭐라고 하셨죠? 라고 여쭤본 거죠. 뭐 저 흔다니까. 아니 막 많이 들어놓고. 이렇게 속인다고? 마지막 참가자 김종민. 자 이번에는 반대로 제가 잡겠습니다. 그니 박씨가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때요? 좋아 좋아 좋아. 역할을 바꾸시겠습니까? 선생님 게임을 하시겠습니까? 저 두 개로 잡겠습니다. 선생님 게임을 하시겠습니까? 두 개만 주세요. 오케이. 두 개로 가겠다. 그렇지. 이거 완전 심전이거든. 호라인 짱이다. 원래 호라인 짱이야. 마지막 라운드. 김종민 게임입니다. 와 긴장돼. 와 긴장돼. 즐기고 있네. 즐기고 있어. 게임 즐긴다 보여. 이제 다 보여. 이번에 제가 맡으면 3인분으로 끝. 제가 틀려야 1인분 더 추가해서 총 4인분을 횡족하시는 겁니다. 심리전입니다. 우리 전력을 같이 짜자. 형정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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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으면서 그래. 어차피 똑같아. 결과도 똑같아. 형으로 갈까? 방그리 씨가. 방그리 씨. 뭘 저볼까? 무슨 얘기 할까? 짝이라고 할까? 호리라고 할까? 뭘 뭘 칠까? 짝이라고 할게요. 예? 짝이라고 할게요. 짝이라고 한다고요? 믿어? 믿어, 안 믿어. 형, PD를 믿느냐, 안 믿느냐 이거 중요한 거야. 누나는 죄를 지었네. 야 너 거 배가 쏘아. 와 형, 상처받았겠다. 형, 상처받았다. PD를 믿느냐, 안 믿느냐 이거 중요한 거야. 형 자주 하는 말 있잖아. 믿어. PD를 믿고 가야 된다. 형은 홀에 가야지. 그러면 형은 홀에 가야지. 그렇지. 여태까지 제작진한테 배신당한 적 없어? 많아. 하지만 그리방은 믿어. 그렇다면 여기서 감동 드라마가 나오는 거야. 그렇지. 형이 홀에 뽑은 걸 알지만 그리방은 출연진을 사랑하니까 짝이요. 라고 해서 형을 먹게 하는 거지. 근데 내가 보자는 아까 또 거짓말 했기 때문에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씩 웃거든. 와 근데 갑자기 호릴딱 때리고. 오해한다고 그랬어. 아 진짜 괜한다고. 아 자신 있는 척한다. 여기서 만약에 형이 짝을 가면 제작진도 안 믿는 거고. 그래. 두 개의 힘 놓쳤어. 믿어야지 형. 최악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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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악. 그리방을 믿으시겠습니까? 적었습니다. 오케이 나왔습니다. 끝까지 봐서 감사합니다. mit